1뉴우 킹썰갓머니 병불화형 1뉴우 2뉴우 1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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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아쉽고 네크로사신 네크로소돌 난관지불 이거거든 난관지불 지불도 두번 발동하는데 지붕 아짐쎄이 전등 병소돌 할만한데 킹쓸까 안머니도 있고 나 뒤졌다 스피드런 덱이냐고 나 뒤졌다 허허허 첫 턴 190 딜 개 아프다 времени 갈방 아導기 아니 사신세계 근데 사신이 새겨도 최체삼 17이라 이 끝하면 뒤짐 첫 턴 뺑 60 딜 깨구리님 고식 못할 것 같은데 첫 턴에 죽이면 첫 턴 뺑 워글 수겁네 한입했다. 어떻게 헤드가 저렇게 잡히지? 어떻게 헤드가 저렇게 잡히지? 소돌참기 레벨 999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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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식 가근 살아있다 뱀팽이 언니 버쥬 뱀팽이 언니 버쥬 네크론 오미콘 반갑네 쩔어 서치 양초 와 프리즘 방어도 올릴 게 없네 쩔어 서치 뱀팽이 언니 버쥬 어쩜 이렇게 맨 밑에 땅받게 진짜 타락 어퍼 나란이 맨 밑에 있네 이거 다 뽑지 않나 어퍼가 맨 밑에 있는데 어떡하지 타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